중소기업 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로켓 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 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품 개발 등입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은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